안녕하세요 삐아기 여러분 달려라 치킨이에요 오늘은 종이접기 시간이랍니다 준비물도 색종이 한 장이 끝이랍니다 이 별을 접어봤는데... 보통 별이 아니죠? 쬐끝... 어렵지만 정말 예쁜 별이에요 잔잔한 펄이 들어간 색종이를 사용했어요 먼저 반으로 접어서 꼼꼼하게 꾹꾹 눌러주고 음..이렇게 접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게 이해가 빠를거니까 저는 조용히 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가위로 자를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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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종이로 별 만들기 완성이에요! 후후! 그리고 큰거만 접기 아쉬워서 색종이를 잘라서 작은 사이즈로도 접어봤어요 더 작게도 만들어왔답니다 더 작게도 만들어왔답니다 더 작게도 만들어왔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땐 영상은 없는데요! percent меня increíble! 내 손이 깨끗한 지수 너가 수 없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까지! 다는 여기서 왜 이러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